저는 유정언니 너무 잘해서 유정언니는 손이 되게 중요시고요. 손이 왜요? 손이 예쁜 손. 손 예쁘다는 건 약간 이렇게 남자다워야 예쁜 거예요? 아니면? 아니 내가 길쭉길쭉하고 딱 봤을 때 이런 손인데. 야! 김영철! 김영철! 걔가 손이 진짜... 얘기하지 말대면서 얘기해. 근데 영철이는 손이 진짜 예쁘게 생겼어. 근데 근데 전혀 매력을 못 느끼다가도 손이 예쁘면 한 번쯤은 다시 이렇게 예쁜 거야. 근데 계속 손을 이루고 다녀요. 아 손이 얼굴에. 어필하려고. 유정이한테 어필하려고. 유정이한테 어필하려고. 유정이 이런 거 다는 사람 보면 원래 더 어필하려고. 이렇게!